그럼 아..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 석탄을 수분해. 강철을 세 군데에서 우선 생산하고 있죠. 우선 생산. 뭐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생산하고 있어요. 초록색 물약도 한 40개 모아놨는데. 그러면 저기 원유정제 쪽에다가 그것도 갖다 주고. 아마 이제 남아 돌 거라고. 그치? 남아 돌잖아. 이래되면 이제 연구시설 하나도 만들어도 되는 각이죠. 이거냐? 이곳에 하나 더 짚고. 이렇게 하면 두 군데에서 발전을 시작하죠. 근데 이제 컴베어 그만 만들면 안 되나? 이거 때문에 컴베어 만들던 거. 아닌데. 아 이거 때문이었어. 컴베어 그만 만들어. 이 바보야. 스탑. 야! 어? 미쳤어. 그만하라고. 넌 뭘 만드냐면. 넌 뭘 만드냐면. 넌 이제부터 탄창을 만들어. 그리고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다. 응. 그치. 방어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되지. 뭐 때문에 못 만들지. 아 구리판이 없구나. 구리구리도 없었네. 그럴 수 있지. 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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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포탑이란 포탑을. 오지게 방어선을 구축을 해 놓고. 그래서. 포탑이란 포탑을. 포탑을. 쓸데없이 남는게 뭐냐. 볼까요. 저기까지 가는거는. 물약 밖에 없나. 체크. 기여도 들어가네. 그러면은. 기어 지금까지만으로 다 뱉고. 기어.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기어 하나를. 너도 단창 만들어라. 다. 너도 단창 만들어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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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Granitalong, 이렇게 해 놓고. 어. 물약 지금 만들어 놓은거를. 주는. criticism. 엔젤 마론. 봉aj Products. 컴베벨트. 컴베벨트도. 그냥 놔 없었어요. 컴베벨트도 이제 그만 만들어. 그만 만들지.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완벽했지. 완벽해 아주 완벽해 just. 아우. 미쳤어. 1rad refuge. 이게 일반 모드 처음 해보는 사람의 클라스야? 어우 소름돋. 어우 내가 아는거지만 내가 소름돋. 아주 안정적으로 연료가 아주 안정적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죠.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한게 탄창을 우리가 만들었죠. 탄창을 이제 여기에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그러면 공격했을 때 자동으로 방어를 시작하겠죠. 끝났는데 이제? 이러면 이제 시간만 버텨기면 발전 다 끝내야겠네. 응 끝났는데 이제? 뭐하지 이제? 자동차 만들어 볼까? 어차피 저거 개발을 해야 되니까. 개발을 해야 자동차를 만들든 뭘 만들든 하니까. 이렇게 놓고 끝났네. 이제 끝났다 진짜. 석탄도 전혀 안 모자라구요. 석탄도 전혀 안 모자라구요. 오히려 좀 모자라면 좋겠네. 그래서 올리자. 올리자. 응. 끝났다. 끝났어. 끝났다. 할 게 많아서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맞긴 한데 하나하나 제작법을 익힌 후에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됐어. 이렇게 해 놓으면은 지금 현상태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레이더. 심심한 레이더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거. 총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거. 끝이야. 뭐. 여기에서 뭘 다 하는 거. 없어. 만들 수 있는 것도 없어. 응. 없어. 끝. 이거 어때? 됐다 다했잖아. 에? 아이들은 냄새를 싫어해요. 공회로 에일.. 네? 뭐? 공회로 에일리언을 자극시키세요. 지금 공회 삿대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다 공회인데 이거? 다 공회인데 이거 지금? 보일러 이거 막 석탄 떼고 막 삿대는.. 이거 전부 다 다.. 전부 지금 삿대는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이제 에일리언이 이제 공격 온다는 뜻인가? 그러면? 그럼 사실 제일 나쁜 새끼는 이 새끼네. 그잖아. 얘가 지금 공격.. 지들 땅도 아닌데 와가지고 찌랄하고.. 어? 자연과 어울려서 살기커녕 자연을 다 떼 부수고 있죠 지금. 다 떼 부수고 가공하고 뭘 하고 막 때려 부수고 앉았고 이것도 부수고 저것도 부수고 이 짧뼈 하면서.. 석탄이랑 석탄은 다 죽해고 지랄하고 뭐..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우주 온난화 현상이 여기서 일어난다고 이 한명 때문에.. 그럼 에일리언이 착한 거네. 어? 맞잖아. 에일리언은 공예를 싫어함이.. 그럼 이 새끼가 제일 나쁜 놈이네 이거. 에일리언은 무슨 죄야 그러면? 이 새끼가 제일 나쁜 새끼야 그러면.. 어? 왜 그러냐 얘들? 사실은 에일리언이 제일 나쁜 새끼였습니다. 이런거야 지금? 이렇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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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다 끝난다.. 사실 이거 여기 놓는 것보다 저기 놓는 게 더 나아. 여기다가 여기다 놓아.. 이거 만들어지니까 여기 놓으면은 이제 자기가 알아 집어넣겠지. 집어넣는 것까지 자기가 알아. 너놈을 이거랑 너놈이야 이봐 집어넣잖아 지금 이봐! 이랬다니까 전자동으로 그냥 완전 삿대게 그냥 게임 터졌다고 나 할 거 없다고 지금 지금 뭐 방어선 구축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제 방어선도 뭐 다 만들었는데 3개나 만들었는데 심시황은 더 만들면 돼 한 30개 더 만들 수 있어 포타 끝났어 끝났어 끝이야 이게 끝이야 그리고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지금 내가 저거 하고 있는 건데 잘못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여기에서 좀 좀 올린다 여기 보사부 또 분배가 돼 여기서 분배가 돼 여기서 분배가 돼 착착착착착착착착 벽? 벽 만들어서 뭐하려고 안 만들었대 주변 4방 8방 전부 다 포탑 포탑으로 담아봐 몰라 포탑 32개나 만들 수 있는데 다 만들어야지 여기 이거 하지마 어차피 여기 여기 이것도 되게 많아 하루종일 포탑 찍겠는데 그냥 에일리언 근처도 못 온 에일리언 에 야 아 공에 냄새 쩜 막 이러면서 저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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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서